자,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항상 가격이죠. 가장 저렴하게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쾌적하게. 그게 최고의 여행입니다. 가성비로 가야죠. 가성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문의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들어봅시다. 네, 들으셨죠? 아니, 이 900달러, 900불은 1박인가요? 아니면 총 이제 토탈 알잖아. 인토탈 그러시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총 가격은 900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100만원 되나요? 한입 임박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 태클 걸래? 이건 그냥 호텔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포시즌 호텔이니까요. 아니, 아니, 10박에 100만원일 수도 있고, 20박에 100만원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자꾸, 아니, 은근히 10일 와요, 이제부터? 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시에 하고는 좋기 시작을 했었어요. 알지? 그럼요. 좋기 시작했잖아, 모른 척. 오랜만에 만났지만, 좋기 시작했잖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틁을 걸지 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 가격이 900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도 뭘 물어보냐면, 일단 가격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일단 택스가 관련해서, 택스 포함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한 박당 얼마를 얘네들이 계산을 하는지, 호텔에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제 방법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내야 되는지, 현장 도착해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디파짓. 그렇죠? 보증금이라 하죠? 보증금 얼마인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걸 다 공부할 거야. 자, 첫 번째. 세금 포함된 가격인가요? 이렇게. 세금 포함된 가격인가요? 네.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시스템에 물어보는 건 뭘 그랬어? Does it. 그렇죠? Does it. 혹은 비동사를 쓰면, is it, is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선 포함된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표현은요. 세금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the tax is included. 그렇죠. 그럼 알겠죠? is the. 그렇죠. 네. 텍스 포함됐어요? 물어보는 거니까, is the tax included? is the tax included? is the tax included? is the tax included? 세금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이거 1박에는 얼만데요? 1박에는 얼만데요? 1박당,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per night. per night. per 그러면 당이라는 뜻이에요. 단위입니다. 단위. 아시겠죠? 그래서 1박당, 얼마인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인가요? 그렇죠. how much is it per night. how much is it per night.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물어보세요. 자, 1박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night. 한 번 더. how much is it per night.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현장에서 결제해도 되나요? 자, 이거 한 번 해볼까요? 현장에서 결제해도 되나요? Can I pay? 그렇죠. Can I pay? 결제해도 되나요? 이건 쉽고요. 네. 현장에서 그랬죠? 네. 현장에 뭐야? 도착해서죠? 도착해서 그럴 땐 우리가 on a liver. on a liver. 혹은 upon a liver. upon a liver.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도착해서 지불해도 되나요?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현장에서 결제해도 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Can I pay upon a liver? 그렇죠. 한 번 더. Can I pay upon a liver? 그렇죠. 현장 결제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장도 알아두시고요. 너무 문장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 유형 60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소하면 수수료 나오나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걸컥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정말 뭐 다른 호텔 혹시 더 싼 호텔 찾아서. 그렇죠. 취소할 수 있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취소 수수료 배웠었죠? Cancelation fee. 그렇죠. 취소 수수료 있어요? Is there any cancellation fee? 그렇죠. 한 번 더. Is there any cancellation fee? 그렇죠. 한 번 더요. Is there any cancellation fee? 취소 수수료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보증금. 항상 호텔에서는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보통 deposi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보증금 내야 돼요. Do I have to pay deposit? 그렇죠. 한 번 더요. Do I have to pay deposit? 한 번 더. Do I have to pay deposit?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eposit. 보통 deposit은 그냥 가불이에요. 가짜로 그냥 계산하는 거고. 혹시 몰라서 나중에 지불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다 취소를 해줍니다. 네. 보증금 돌려봤잖아요. 그렇죠.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강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호텔 예약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했었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그다음에. 조식. 그렇죠. 셔틀버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